최근 유한양행 폐암신약 렉라자가 미국의 문턱을 넘으면서 국산신약의 경쟁력이 입증됐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산신약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제약바이오협회는 낮은 약가를 올려서 국내 신약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국산신약은 총 37개. 항암제 섬플라주를 시작으로 최근엔 위식도 역류질환치료제 자큐보정이 국산신약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처방시장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는 국산신약들은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총 처방량 2천억 원을 앞둔 HK노엔 K-캡은 지난 2015년 중국 제약사 러신을 시작으로 총 46개 국가와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처방시장 2위를 기록한 보령의 고혈압치료제 카나부도 지난 2011년부터 중남미와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계약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대웅제약 팩스쿨루 또한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에 진입했거나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엔 유한양행 렉라자가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으면서 국산신약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국산신약이 국내를 넘어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상황. 제약바이오협회는 국산신약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약가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개발신약에 대한 약가가 해외에 수출이 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약가를 참조로 해서 수출가격이 결정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에 불리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이중약가제와 같은 약가제도 설계를 해낼 때 국산의약품의 해외 수출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의 맞춤형 지원책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약가 우대를 포함해서 임상시험 제품화, 인허가, 그리고 세제 혜택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가능한 체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산 신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서지은입니다.